그리고 오늘 특별히 도에서도 나와주셨죠. 김상북도 김태식 도의원님도 계신데 자리에서만이라도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마이크가 안되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 구미에서 참 귀한 반걸음을 해주신 우리 청년 작업자 분들 뒤에 보니까 참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선거운동 하다 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지만은 좀 이해해주시고 제가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이 있으면서 또 예산결산하면서 우리 김진환 센터장입니다. 경북상조혁신센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또 여러가지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오늘 엔젤투자라든지 우리 창업에 유관기한 다 오시는데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구미발전과 또 우리 경상국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이 돈을 벌으면 다 좋아집니다. 여러분 사업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일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